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욱 의사님, 2,500선을 앞두고 오늘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대형 IT 먼저 살펴볼게요. 지수가 2,200대 후반에서 초기 반등 시 주도를 했던 업종이 IT였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주가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그 구간에서 실적 발표 이전에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또 견인을 했습니다. 방산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2,400대 지수 구간부터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래소보다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영향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수가 2,400대 후반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바퀴의 순환매라고 하죠. 지금 업종별로 다 순환매가 돈 상황이고 지수는 더 빠지지 않으면 제약바이오군의 추가 상승 또는 IT 정도의 보악권의 흐름 이런 구간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피날레의 상승이라고 하죠. 마지막 한 차례의 상승이 나타날 때는 약했던 업종들, 상대적으로 약한 업종, IT라든지 자동차가 피날레 시세를 마지막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순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시총 상위의 흐름은 개별주의 강세,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시향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한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수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 즉 2,200대 후반에서 2,400대 후반 한 200포인트 정도의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한 구간에서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바닷건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수의 레벨업보다는 지표를 확인하고 다시금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는 개별주 쪽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개별주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지수 추정 종목에 주목할 시점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모든 증시가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성장은 견조하다라는 게 최근의 키워드죠. 그로 인해서 골디락스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인데 글쎄요, 일시적으로 금리하고 증시가 동반돼서 상승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길지가 않아요. 정말 길어봐야 한 2주, 3주, 한 달 이상은 넘어간 적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지난주에 그러한 모습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이지만 미국은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큰 조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상방에 대한 매물을 계속 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주식 비중을 확대할 자리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최근 2주 동안은 종목별 장세였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한번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대형주 쪽에서의 매수가, 매기가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의외로 지수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지수는 묶어놓고 개별 종목 장세였다면 이번 주는 지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트레이딩을 좀 해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무리하게 주식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보수용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사님. 네, 일단 개별주에 초점을 맞추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주요 일정 단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대형 IT 쪽이 부진한 상황에서 IT 플레이를 하나 해볼까라고 좀 물음표가 들기는 한데 그래도 종목들 개별적으로 골고루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오늘은 IT와 관련된 종목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은 KH 바텍이고요.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갤럭시 Z 플립4의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이 이전에 플립이 실제적으로 판매가 되기 한 2개월 전부터 부품 같은 경우는 납품이 나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반영이 되었을 텐데 판매 대수가 이제는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짧게 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IT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뚜렷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점을 우선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시칸 총액은 4,913억 원대입니다. 3개월 기준으로 한 10%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개별주 기준으로 한 5%대 이상은 더 룸에 여력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2만 5백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2천 원, 손절가는 매수가의 5%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KH 바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최근 소리도 소문 없이 많이 올라온 게 통신 장비주 쪽이에요. 상반기에는 통신주를 봐야 되고 하반기에는 통신 장비주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5G 관련해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북미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5G 서비스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투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고 미중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계속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인도에 최초로 5G 장비 공급을 시작했다,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6월 11일인가요? 그때부터 매일같이 외국인들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지금 고점에 대한 매물 분할감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현재가 충분히 공량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분위기만 좋게 움직인다면 2차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3만 7천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손철가는 한 3만 2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주 KMW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